안녕하세요. 온라인 학습관 10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편지쓰기에 이어서 일기쓰기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기쓰기 중에서도 그림이 더욱 추가된 그림일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지쓰기와 그림일기, 일기쓰기는요. 글쓰기의 기초가 될 수 있는 훈련하기에 좋은 장르입니다. 그래서 일기쓰기와 편지쓰기를 자주 좀 많이 하시면 예술적인 글, 수필이라는 글도 충분히 쓰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림일기 다뤄보겠습니다. 그림일기는요. 그림일기장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몇 년, 몇 월, 며칠, 무슨 요일, 날씨 이렇게 쓰면 일기라는 걸 쉽게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난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림을 설명하는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일기입니다. 그림일기를 이제 제가 보여드릴 것이고 그림일기에 그림에 어울리게끔 글을 어떻게 쓰는지도 다뤄볼 것입니다. 자, 그림일기라는 것은요. 하루 동안에, 하루에 일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를 눈 떠서부터 눈 감을 때까지 아침, 점심, 저녁에 모든 일을, 일어난 모든 일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겪은 일 가운데 가장 마음에 남는 것. 아, 잊혀지지 않아? 너무 감동적이야 하는 그런 내용을 쓰는 것입니다. 뭐, 화나고 신경질 부렸고 이런 건 써도 되나요? 물론 써도 됩니다. 쓰셔도 됩니다. 가장 마음에 남은 거면 됩니다. 아, 오늘은 내가 화가 분이 안 풀려. 글 쓰시면 됩니다. 네, 행복하고 즐겁고 좋고 기쁜 일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쁘고 슬프고 안타깝고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마음에 남는 거면 됩니다. 대신 솔직하게 적으셔야 됩니다. 허풍, 과장 안 됩니다. 일기라는 것은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내가 반성하고 성찰하는 그런 목적으로 쓰시는 것이기 때문에 솔직하셔야 됩니다. 그림일기라는 건 그림이 들어간 일기입니다. 그림만 그리셔도 됩니다. 네, 글 안 쓰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림에 대한 설명이 들어간다면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다시 봤을 때 기억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글을 글로 설명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일기 쓰기에 어떤 일정한 형식은 없습니다만 편지 쓰기 같이 그렇게 복잡한 형식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자유로운 글이지만 그래도 일기를 일기답게 쓰시려면 몇 가지는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것을 그리세요.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잊지 않고 내가 기억할 수 있는 가장 마음에 남는 것 그런 거를 쓰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날짜, 요일, 날씨 그리거나 쓰시면 됩니다. 날씨 같은 경우는요 해가 뜬 날이다, 맑은 날이다 해 이렇게 그려주셔도 좋고요. 또는 해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흐리다 그러면 구름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 구름 또는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비가 왔다 그러면 우산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 비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눈이 오는 날은 어떻게 하나요? 눈은 눈사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아, 나 그림 못 꾸려 눈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만약에 돌풍이 불었다, 바람이 불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바람 이렇게 바람 그렇게 해놓고 바람 이렇게 써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림으로 색칠해요. 색칠까지 해야 돼? 색연필이 없는데, 크레몽이 없는데 색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그림만 그리셔도 되고요. 만약에 그림을 못 그리는데 어떡하지? 아, 그림 못 그리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웃는 얼굴이다 그러면 웃는 얼굴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뭐, 손이다 그러면 손 대고 이렇게 그리셔도 되고 뭐, 손 이렇게 그리셔도 되고요. 뭐, 하실 수 있는 만큼만 하셔도 됩니다. 네, 뭐, 잘 그리시든 못 그리시든 내 마음만 담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아주 자유로운 글이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그림을 이제 그리셨으면 설명하셔야죠. 글을 쓰는 글쓰기 연습이다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글을 쓰실 때는 한 칸 띄우고 쓰는 거 이거는 좀 뒤에 가서 보여드리면서 하겠습니다. 띄어쓰기라는 것은 읽을 때 호흡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숨을 쉴 때는 한 칸 띄었을 때 숨 쉴 수 있는 신호가 되기 때문에 띄어쓰기를 하는 것이고 편지 쓰실 때는 띄어쓰기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읽을 때 낱말과 낱말의 간격을 띄워주셔야지 낱말과 낱말을 붙여 쓰시면 이게 그냥 낱말, 한 통으로 낱말인 줄 알고 잘 못 알아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띄어쓰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띄어쓰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일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날짜가 들어가고 요일, 날씨가 있기 때문에 일기라는 걸 알게 되고요. 겪은 일이 있기 때문에 사실이죠. 이것은 겪은 일이 그림에 들어가 있으면 그림이 느낀 거고 생각이나 느낌이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일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겪은 일을 써줘야 되고요. 생각이나 느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문장쓰기 기초는 지난 시간에 문장 형식을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도대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과 같은 그림으로 이제 시작을 한다고 그림일기라고 했을 때 보세요. 여기 아이가 줄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손녀딸이 줄넘기를 한다. 누가 무엇을 어찌하다에 맞춰서 문장을 쓰시는 거죠. 이 손주가요. 공 차는 아이는 없지만 만약에 공 차는, 손주가 공 차는 걸 기억에 남았다고 한다면 손주가 공을 찬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들내외가 벤치에 앉아있죠. 아들내외가 의자에 앉아있다. 그 다음에 나는 공원에서 운동을 했다. 지나간 과거의 일이잖아요. 내가 밤에는 아침은 과거죠. 지나간 일이니까 그때는 아시나 어스를 썼음으로써 과거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다가 아니라 했다라고 쓸 수가 있죠. 만약에 이걸 했다, 공을 찼다, 이렇게 과거죠. 앉아있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일기는 항상 과거형, 지나간 일을 돌이켜서 보고 쓰게 되기 때문에 과거형으로만 씁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이 어떠하다, 두 도막짜리의 문장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손녀딸이 귀엽다, 며느리가 곱다, 아들이 자랑스럽다, 손주가 씩씩하다, 공원이 넓다, 또는 공원이 좋다,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일기에는요, 그냥 다로 끝나셔도 충분히 가능해요. 받는 사람은 없잖아요, 일기에는. 그렇죠? 뭐뭐 꼭 어요, 아요라고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문장 쓰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온 가족이 같이 밥 먹는 그림을 그렸다면 너무 잘 그렸다고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다, 어떻게 했다, 왜. 이렇게 문장을 쓰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내가, 왜냐하면 이런 형식에 따라서 쓰시면 마음에 있는 것이 최대한도로 잘 드러나게 되거든요. 누가, 내가, 언제, 손주 생일날에, 어디서, 우리 집에서, 무엇을, 고기를, 어떻게 했다, 구웠다, 왜. 축하해 주려고, 생일날 축하해 주려고, 이렇게 문장을 쓰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다, 어떻게 했다, 왜. 무엇을 했다, 또는 무엇을, 어떻게 했다. 이렇게 써보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그림일기 쓰기를요.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 느낀 점. 이런 식의 형식에 맞춰서 문장 쓰기 연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 아침에, 어디서, 집에서, 누구와, 가족과, 무엇을, 빵을, 어떻게 했는가, 먹었다, 느낀 점, 즐거웠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또, 언제, 밤에, 어디서, 놀이터에서, 누구와, 언니와, 무엇을, 이야기를, 어떻게 했다, 했다, 들었다, 느낀 점, 속상했다, 언니가 되게 속상한 일을 겪으셨나 봐요. 그럼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형식에 맞춰서 문장을 계속 쓰시면 일기가 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으시겠죠. 그럼 띄어쓰기는 어디서 띄어쓰나. 언제, 띄고요, 어디서 띄고요, 무엇을 띄고요, 어떻게 했죠, 띄고요, 느낀 점 띄고요. 이렇게 그 내용에 따라서 느낌을 다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옆에 있는 그림에 맞게 설명을 한번 해보실까요? 이거는 같이 식사하시는 거죠. 오늘 낮에 가족이 모두 모여 식사했다. 반찬 다 모아서 비벼 먹었다. 비벼 먹었다 같이 붙여 쓰셔도 됩니다. 맛있고 즐거웠다. 이건 느낌이죠.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것입니다. 겪은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자유로운 그림입니다. 아기를 데리고 며느리가 뭘 먹나 봐요. 며느리와 손녀가 전을 부쳤다. 나는 생선을 구웠다. 내가 무엇을 했다. 어찌하다. 설에 차례를 지낸다고 바빴다. 나는 바빴다. 왜? 설에 차례를 지냈다고. 무엇을 어떻게 했다. 어찌하다. 이런 거죠.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건 차례 지내는 거예요. 설에 애들이 와서 차례를 지냈다. 애들이 와서 안 쓰셔도 됩니다. 설에 차례를 지냈다. 만 쓰셔도 되죠. 며느리가 반찬을 많이 해왔다. 며느리가 반찬을 했다.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고생이 많았을 텐데. 이거 안 쓰셔도 되죠. 고마웠다. 그냥 이렇게만 쓰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표현이 정말 짧게 쓰시고 싶으면 짧게, 길게 쓰시고 싶으면 길게, 마음대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글이 일기예요. 자, 또 이렇게 보면 등산 가는 거죠. 친구와 등산을 갔다. 아니면 친구와 빼도 등산을 갔다.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기분이 상쾌했다. 아니면 산에 오르니 기분이 상쾌했다. 단풍이 고았다. 곱다. 산자랑마다. 과거로 쓰시면 고, 왔다. 이렇게 쓰시죠? 왜냐하면 오가 있기 때문에 고, 그렇죠? 그래서 오, 와, 오다, 아, 오다, 오, 왔다. 또 어느 산에 갈까? 너무 좋았던 거죠. 이렇게 쓰셔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상쾌했다, 즐거웠다, 좋았다. 이렇게 쓰셔도 충분합니다. 자, 이렇게 쓴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에 복지관에서 어디에서 친구와 수업을 들었다. 즐거웠다, 느낀 점. 낮에 극장에서 가족과 영화를 보았다. 재미있었다. 저녁에 집에서 손주와 함께, 없어도 됩니다. 손주와 윷놀이를 하였다. 즐거웠다. 이렇게 쓰시면 그리밀기가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그 문장 형식에 따라서 해주시면 되죠. 그리고 글을 쓰실 때는 항상 첫 칸은 띄어야 됩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우리 띄어쓰기죠. 집에 한 칸 띄고 모두 모였다. 온점 찍어주시고 아들이 통닭과 띄고 막걸리를 사왔다. 손주들도 왔다. 즐거운 하루였다. 그래서 모두 모였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모두 모였다. 이것만 쓰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짧게 쓰시고 싶으면 짧게, 길게 쓰시고 싶으면 길게, 마음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림일기는 항상 날짜가 들어가고요. 요일이 들어가고요. 날씨 해주시고, 그림 그리시고, 원고지 이렇게 쓰시면 되죠. 칸에 이렇게 나눠서 쓰시면 띄어쓰기 하시는데 좀 편하시기 때문에 좋습니다. 자, 그러면 문장을 한번 완성해 보겠습니다. 꽃이 예쁘다죠. 예쁘다. 날씨가 어때요? 어우, 이건 더운가 봐요. 날씨가 덥다. 다리가 어때요? 걸어가시다가 앉으셨어요. 아프다. 하늘이 뭐예요? 푸르다. 맑다. 또는 하늘이 푸르다. 그렇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림을 이렇게 그리시고, 한 문장으로 이렇게 짧게 쓰셔도 됩니다. 이것도 일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루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그림일기를 한번 다뤄봤는데요. 문장 쓰기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짧으면 짧게, 길면 길게, 마음대로 쓰시고 싶으신 대로 마음따라 쓰시면 되십니다. 네,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바르고 고운 말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